Q. 미니랑 수현은 Q. 미니랑 수현은 Q. 미니랑 수현은 Q. 미니랑 수현은 오랜만에 플라트 단계에 출전을 해서 굉장히 싶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고 연습해서 잘 한 만큼 실전해서 너무 실수 없이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 좋게 예방되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등장인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무언가 호흡되며 살아가는데요 이런 레미제라블의 현명의 메시지를 저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호흡되고 도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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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